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진욱 팀장의 픽부터 볼까요? S1과 SM,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 아프리카TV, 사막 콘덴서 이렇게 5가지 먼저 가져오셨고,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CNC인터내셔널, 컴투스 홀딩스, HSD 엔진까지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먼저 선정해주셨습니다. 청자분들 보셨죠? 이 종목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어서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관심이 생긴 종목이 있으시면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라고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두 분이 친절하게, 자세하게 답을 해주실 테니까요. 많이 지금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진욱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갈까요? 네, 저는 이제 첫 번째로 S1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S1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계열사의 경비 업체로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최근에 좀 법제와 의무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수술실이라든지 공사 현장 등에 대한 CCTV 설치가 지금 의무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S1 측 같은 경우는 단품성 3무 판매가 좀 증가를 해주면서 여전히 좀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꾸준하게 좀 나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1 같은 경우 안정적인 가입자 수 역시도 지금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꾸준한 매출 성장세는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삼성 그룹사의 지금 자본적 지출 영향으로 인해서 시스템 보안이라든지 통합 보안 쪽에 있어서의 신규 수주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기라는 점까지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꾸준히 쌓이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금 여력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주장구 부분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부분들로 볼 때는 앞으로 좀 친화적인 주주 환원 정책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상승 모멘텀이 현재 지금 부재한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좀 실적 성장이 고르게 좀 나와주면서 주주 환원 정책까지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좀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큰 상승 모멘텀이 없어도 충분히 계속해서 좀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봉상에서 2년 선치 돌파 라인 근처에 좀 위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번에 좀 돌파 흐름들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지지까지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좀 우상향 기조를 충분히 계속해서 좀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1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훈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코리아 서키트. 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기판 업체인데요. 기판 업체들 중에서도 좀 최근에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CXL이라는 좀 테마로 여기게 되면서 이 사업 계획 보시면은 SSD 쪽에 기업용 SSD 쪽에 이제 CXL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CXL이라는 부분들이 좀 붙어 있기는 하지만 뭐 사실 소재나 이제 기판단이 반도체에서는 뭐 향후 사실 좀 접근하시기 가장 좀 용이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관심을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가 뭐 최근에 고가 라인 부분이 22,500원 6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판 쪽에서는 좀 약간 통곡의 벽 라인인데 해당 부분까지 일단 한 번 손박김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재단이나 기판단이 이제 P와 Q가 좋아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좀 상방을 뚫어주기가 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객사가 이제 PC에 OLED를 탑재를 하게 되는데 해당 부분에서 이제 제품용 HDI를 공급할 전망인데 이게 이제 11인치, 13인치 앞으로 계속적으로 채택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FCBGA 쪽에 대한 가동률이 상당히 낮은데 해당 부분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판 같은 경우는 앞서 소개 드린 것처럼 어팡 턴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후발주로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리아 서키트까지 첫 번째 종목으로 두 분이 스타트를 끊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두 번째로 SM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금 도입됐던 부분들이 SN3.0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부정적인 요인들을 충분히 주가가 좀 해소를 해주지 않았나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 드리고요. 또 향후 시기가 가면 갈수록 펀더멘탈은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크 계획과도 지금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앞으로 영업이익률 역시도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좀 회복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또한 지금 아티스트 활동에 따른 지금 멀티레이블이 도입이 되고 나서 오히려 지금 가시적으로 계속해서 좀 증가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반적으로 외형 성장까지도 내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시기라는 점까지 좀 말씀해 드립니다. 지금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도 지금 활동 횟수가 12회 정도 증가를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같은 경우도 지금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 횟수가 충분히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까지도 높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상승해 좀 모멘텀이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또 지금 4분기부터 에스파라든지 라이즈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 진출 부분들이 지금 본격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본격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해외 모멘텀까지도 충분하게 아티스트 쪽에 좀 붙다 보니까 SM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주가가 부정적인 요인들만 계속 반영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가 좀 바닥을 잡고 우상향 기초가 다시 좀 들어와 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좋습니다. SM 엔터주 중에 하나 골라주셨고 이제는 악재들은 거의 다 반영됐고 이제 좀 턴어라운드 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네, 일단 이것도 기판 쪽의 종목인데 사실 이렇게 반도체 쪽에서 턴이 됐을 때 특히나 이제 이런 HBM이라든지 AI 쪽으로 기대가 되는 쪽은 심태기나 대덕전자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AI 관련된 부분에서 기판이 나올 때 해당 종목분들이 가장 빠르게 아주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FC, BGA 쪽도 그렇고 기판 쪽도 사실 이제 사업 여력들이 조금 조금씩 다 세분화가 들어간다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복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선두로 치고 갔었던 종목분들인데 최근에 조금 후발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쪽에서의 좀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중에서 어떤 것이 좋아지더라도 사실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인데 사실 뭐 낸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메모리 쪽이 회복이 됐을 때가 이제 진짜 전반적인 업턴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시기 자체가 일단은 25년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선반영된다라는 부분도 선행한다는 관점을 봤을 때는 적어도 1분기, 2분기부터는 좀 빠르게 좀 가속도가 나타날 수 있고 이 시기 자체가 반도체의 픽아웃 우려가 나올 수 있는 2분기 이전에서부터 사실 스타트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특히나 DDR5 관련된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덕전자까지 기판 관련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 세 번째가 메가스터디 교육을 가지고 오셨는데 유튜브에서 레몬트리님이 메가스터디 교육 관심이 많은데 매수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알려주세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도 5일선을 이타 안 해준다고 하게 되면 충분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은 충분히 진입을 해볼 수 있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1년선이 이제 막 돌파를 해주고 나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 구간에서 크게 막재가 나온다든지 오버행 물량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주가가 저점을 계속 올려가지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또 지금 공무원 업계 쪽에서 교육 업계 쪽에서 1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ST 유니타스 부분들을 인수를 추진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아마 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드는데 만약에 결과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주가 상승에 모멘텀이 좀 더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내년부터도 지금 기숙학원에 대한 수용 인원이 계속해서 좀 증가세가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수강생 역시도 좀 비중이 계속 증가를 해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효과가 더해지면서 충분히 또 상승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앞으로도 뭐 수능 제도 개편이라든지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기대감까지도 메가스터디 교육 쪽까지는 지금 기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부정적인 부분들보다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가 고교 온라인 부분 쪽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수능 개편에 따른 모멘텀까지도 좀 충분히 얻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까지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메가스터디 교육 레몬트리님 지금도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위치다라고 설명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하철원 본부장님 세 번째 종목으로 갈게요. 네,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CNC 인터내셔널. 네, 최근에 또 밑바닥에서 올라온 다음에 좀 상당히 견조하게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일본 지역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상반기 내내 우리나라 화장품이 1위를 했다라는 얘기들도 좀 물씬 물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나 LG 생활건강 같은 대형주까지도 좀 들썩들썩 거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화장품 쪽이 지금 엔터라든지 이런 MZ 세대를 좀 노린 부분들이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쪽에 좀 중요한 게 색조나 립 제품이 상당히 좀 많이 팔리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입술 화장품 매출비 중 66%고 눈 쪽 색조 쪽이 18% 정도여서 이쪽에 다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리포트를 보시더라도 연평균 한 19% 이상의 좀 성장성이 유지가 될 거다라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작년부터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서 실적이 많이 좋아졌었던 이런 색조 OEM 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또 이제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다양화가 되어 있는 것도 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업을 굉장히 다양화할 거고 스킨케어 쪽으로도 지금 확대를 나아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당 부분들이 차곡차곡 늘어난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탄탄해질 수 있고요. 또 주요 고객사들이 수출 지역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도 계속적으로 좀 받아져지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NC 인터내셔널까지 실적 개선이 올해 또 눈에 띄는 모습이었죠. 내년에도 한 번 어느 정도로 좋아질 수 있을지 주가의 흐름까지 같이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저는 이제 아프리카 TV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TV. 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가 최근에 트위치가 국내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이유 때문에 좀 엄청난 상승세가 좀 불러왔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오히려 지금 높은 운영 비용이 계속해서 좀 적자가 나왔다 보니까 트위치가 일단은 사업을 철수라는 부분들을 좀 선택을 한 겁니다. 일단 지금 네이버가 시장이 침투를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나온 이슈가 지금 트위치랑 아프리카 TV랑 또 논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아프리카 TV 쪽에는 모멘텀이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에 따른 수익 창출이 지금 불가능해진 스트리머들 같은 경우가 대거 트위치 쪽에서 아프리카 TV 쪽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아프리카 TV 쪽에 매출 성장의 좀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불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까지 좀 말씀해드리고 지금 계속해서 플랫폼 강화라든지 시청 환경 개선이라든지 혹은 지금 파트너십 체결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영어 확대 부분들이 계속해서 아프리카 TV 쪽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요 좀 스트리버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금 외형 확장이 오히려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최근에 좀 기중본까지 잡아준 부분들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추세는 좀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 좀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다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지금 이제 트위치가 좀 국내 사업을 좀 철수를 하면서 오히려 아프리카 TV 쪽은 국내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지금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주가가 좀 빠질 만한 요인보다는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TV 트위치가 철수한 것이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을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NFT라든지 블록체인 쪽 관련된 쪽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최근에 거래량 없이 컴투스 홀딩스, 네오이지 홀딩스 이런 종목권들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눌림목 매수하시기에는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워낙 탄력적으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거래랑 동반한 만약에 하락이라고 한다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닌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벤트가 많은 상황인데 그다음에 이제 웹3 자체 메인넷을 사실 2022년 작년 8월에 좀 만들어냈는데 이걸 바탕으로 사실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게임부터 시작해서 플래넷, 하이브 플랫폼 굉장히 좀 다양한 인프라들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좀 풍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코인 쪽에서의 상승력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비트코인도 6천만 원 돌파를 했다가 지금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거래대금이 늘어나게 된다고 했을 때 코인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인넷에 대한 론칭 그리고 추가적인 붙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에다가 코인원에 대한 이런 지분 가치가 굉장히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한동안 이러한 기조는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컴투스 홀딩스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다섯 번째입니다. 네, 저는 이제 사막 콘덴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 여파로 인해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소가 되면서 좀 가동류 상술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점진적인 실적이 충분히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요지에 좀 놓여있다라는 관점으로 첫 번째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지금 시기가 가면 갈수록 전기차 시장 규모는 오히려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전장용 MNCC 관련한 수요가 충분히 증가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막 콘덴선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지금 기존 매출처 부분들도 계속해서 지금 물량이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신규 매출처 역시도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에는 계속해서 매출 성장이 가시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장용 MNCC 관련한 부분들의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향후에는 좀 충분히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밸류가 지금 저평가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바닥 잡고 계속해서 우상향 기존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지금 주요 거래체들의 지금 차종 확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계속 물량 증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DCLC 부분들까지도 매출 성장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지금 MNCC 수요가 DCLC 수요까지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불어다 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선을 이타 안 해준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매수 관점을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화 콘덴서까지 다섯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섯 번째는 뭘까요? 네 HSD 엔진입니다. 사실 좀 주가가 또 최근에 많이 눌려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 번 조금 저점에서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한 2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21선 타고 좀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3년 연속 수주 잔고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조의 수주 잔고를 기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3분기로 넘어와서 2.8조고 이게 올해 안으로 또 1조 이상의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수주가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엔진 쪽은 조선을 선박을 할 때 건조를 할 때 제일 마지막 단에서 좀 수주가 늘어나는 구조여서 최근에 이제 조선 쪽에서의 수주가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엔진 쪽에 대한 수주는 긍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연달아 3년 동안의 수주가 좋은 상황에서 조선에 대한 업황도 내년도 올해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수주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국내 조선사 외에 중국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수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대우조선 해양에 예전에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했었죠.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고 4분기부터 빠르게 실적에 대한 회복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전 고점 라인까지는 좀 노려보셔도 괜찮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SD 엔진까지 두 분이 5개, 5개, 10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